오늘의 시그널은 미디어젠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네요. 전장, 아까 전장 쪽이 점점 똑똑해지겠다고 했는데 자동차 전자장치 부분이죠. 자율증역으로 가면 자동차도 두뇌가 우리 모바일이니 PC에 들어가는 것만큼 똑똑해질 겁니다. 인공지능이 탑재가 될 것이고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나올 텐데 미디어젠은 AI를 통한 소리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소리로 하는 건 뭐든지 다 압니다. 우리 음성인식, 운전하고 있는데 물론 자율주행을 가면 핸들에서 손을 놓게 되겠지만 말을 다 이해하게 만드는 거, 음성인식 AI 솔루션이죠. 현대 기아차에 주로 공급을 하면서 커왔고요. 이것들을 가전제품이니 모바일로 늘리고 있습니다. 아까 어부부 반도체 나왔죠? 어부부 반도체가 반도체를 설계하는데 거기에 음성인식 솔루션이 들어가야 냉장고랑 스타일러랑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챗봇 아니면 여러분들 카드사나 전화 많이 하시죠? 갱신하려고. 보이는 ARS라고 누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AI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저번에 SK텔레콤 얘기할 때 나왔죠? 에이다 서비스에서 내년도에는 이제 AI 비서가 전화를 받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게 다 뭐죠? 음성인식 AI가 탑재돼서 비서만큼 사람만큼 활약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디어젠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요. 2021년에 보이는 ARS 대표 기업 콜케이트랑 AI 컨택센트 공통사업 추진위원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비서, 인공지능이 소리 음성인식 비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미디어젠의 기술이 쓰일 때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젠.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서비스 업체인데요. 가격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전에 말한 제주반도체가 이끄는 시장이 계속 엣지 디바이스 열풍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끝에 쓰는 거 거기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미디어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죠. 이런 오래된 박스권이 돌파될 때 엄청나게 강력된 응축된 힘이 폭발되는 거 많이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만약에 1만 6천 원이 돌파되는 순간이 온다. 그럼 순식간에 2만 원도 점령할 수 있는 장대 양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니 박스권 안에 있을 때 빨리 편안하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가급적 전략으로 박스권 안에 있을 때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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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